안녕하세요. 창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브라더 라벨테이프 비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방수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LW... LW... P710, BTW... 블루투스로 출력하고 있어요. 앱으로 이렇게 출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4mm 브라더 정품 라벨테이프로 출력하고 있어요. 앱으로 출력하니까 확실히 깔끔하죠.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붙여서 바깥에서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전에 출력한 우중에도 보호하시네, 마일로드, 방수 테스트 브라더. 금방 라벨프린터에 출력한 거 보셨죠? 저희가 이렇게 붙였어요. 바깥에 나와서 우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방수 테스트하고 있고요. 보실래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죠? 안 지워지죠? 절대 안 지워져요, 브라더는. 브라더 라벨테이프. 우중에서도 제가 한번 계속 테스트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출력한 아까 브라더도 이렇게 있네요. 뭐 브라더도 당연히 변색이 없죠.